이번 회차 도시아경제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공재개발이라는 주제를 핵심 테마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회차 강의에서 사실 저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살짝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질문도 주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폭넓게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쇄도를 해서 오늘 좀 맘먹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번에 강의 목차를 좀 잡아서 큰 윤곽을 그려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테마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개발의 입체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재개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확정 수익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일반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간접 투자 상품이죠. 리츠 상품이 LH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주요 사업 모델로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에 뉴스테이 방식에서 또 최근 발표가 된 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건지 그 흐름을 짚어드릴 것이고 또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명문화해서 양도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양도 제한의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부분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 못 다룬 내용들은 또 다음 회차 온라인 강의에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실제 사례가 될 겁니다. 저희 도시아경제에 공식적인 투자 자문을 요청하셨던 분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자문을 받으셨고 또 그 결과로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셨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문의 결과를 따르시지 않은 탓에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던 분들의 사례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소주제로 나눠진다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하나하나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확정수익이라는 것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확정수익이라는 단어를 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광고 전단지에서 많이 보셨죠. 얼마 전에 문제도 많이 일으켰었던 분양형 호텔 확정수익 연 15% 보장 뭐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선전 문구인 것이죠. 법률적으로도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확정수익이라는 문구가 그 정책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실제 확정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지식을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이 워낙에나 지난 5, 6대 채 그 시점에서 크게 중점 테마로 발표가 되고 그 이후 계속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생겨난 개념이구나라고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공공시행자라는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죠. 시장군수 혹은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일반적인 조합이 주인이 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그런 사업 방식이 아니고 시장군수나 혹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그리고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 시장군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혹은 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맡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공공이 시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공공재개발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정책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 그의 반대급부로서 가해지는 어떤 규제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로 따라 붙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공공방식의 재개발이 있었다라는 것 당연히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었는지 그 실제 사례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5, 6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공공재개발이었고 그 안에 조합원 재산권 보장이라는 항목 하에 확정 수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LHSH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공이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사업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겠다. 관리처분 시점에 일정 수준의 비례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 비례율이 정해지면 사업을 완료하는 그 순간까지 청산하는 그 순간까지 처음에 정해진 그 비례율을 지켜서 정해진 분담금이 변동되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원들이 바라는 그 사업장에서의 희망 수익이 비례율 115%로 산출이 되었고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 수익이 비례율 95% 정도 수준이라면 그 중간선에서 LH나 SH가 비례율 105%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105% 정도 수준의 비례율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그 방식을 통해서 확정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비례율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아파트를 만들게 되죠. 그것을 종우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우자산의 가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빼주고 그것을 종전자산의 가치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곧 전체 사업장의 일종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례율이라는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 대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적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오히려 운 좋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늘어난다. 이 정도의 개념만 갖고 계셔도 설명은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 수익 이 비례율 95%를 누가 정하게 되느냐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세세한 산정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 수익 비례율이 95%다라고 LH 혹은 SH가 정해버린다면 그리고 그 중간선에서 105%를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 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이 확정 수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 조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수신행위 위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예시로서 드렸던 분양형 호텔 확정 수익 15%, 연 15% 보장 이런 문구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사 수신행위, 수신을 흉내내는 그런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예금처럼 정해져 있는 이자를 안전하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돌려줄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금융질서 교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는 굉장히 규제가 강한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법률 조항을 통해서 먼저 문제성을 인식을 하시고 나서 실제 공공이 정비사업장의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로 나섰던 그 사업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두 페이지입니다. 일단 실제 문서의 사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상단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송한 문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뒷장에 나오는 내용의 가장 상단에 제목에 보시면 성남 단대구역 입주를 위한 추가 부담금 납부 안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성남 단대구역 재개발 현장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서 공공방식의 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LH가 권리자들 앞으로 조합이 없기 때문에 권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리자들 앞으로 발송했던 그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을 시사를 할 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그 뒷장의 문서 내용을 좀 크게 확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타이핑을 좀 쳐드릴까 하다가 혹시라도 제가 좀 수정을 가했다라는 그 인상을 받으실까 봐 있는 그대로 밑줄을 맞춰서 보여드립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 성남 단대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중 뜻밖의 부동산 경기의 냉각으로 인한 사업 수지 악화를 줄이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기를 보시면 2005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굉장히 그 단계까지는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2008년도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 아 이 사업 여건이 안 좋았겠구나 바로 답에 나올 겁니다. 리먼 브러더 사태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관리처분을 맞이하다 보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또 이자 비용도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문구들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라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부담금도 확정하고 빨리 또 청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입주를 해서 집들이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당연히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 공사에서도 LH를 의미하겠죠. 저희 공사에서도 관리자분들의 권리자분들의 자금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총사업비의 부족분 추가부담금 얘기가 나옵니다. 추가부담금 중 입주시에는 일부만 부과하고 남아있는 부분들 추가로 발생한 부담금의 일부는 입주시 다 내시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최종 청산시에 그때 가서 부과하시게끔 추가부담금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우니까 한 번에 다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앞에서 조금 내시고 뒤에 최종 비율이 확정이 돼서 청산하게 될 때 그때 가서 더 내주세요. 라는 말씀을 강곡하게 재개발 사업장의 권리자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냐면 앞서서 사업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반적인 분양 경기가 죽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당초에 예정했던 비례율 사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초에 예정했던 비례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22.6%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그게 점점 떨어지면서 109에서 110%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청을 해야만 되겠다라는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때 당시 2012년도에 다 그친 문제가 아니고 2015년, 16년 넘어와서까지도 계속해서 비례율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또 개인별로 많게는 1억 원까지도 추가로 더 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권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120%가 넘는 높은 비례율을 제시를 했었고 그 비례율 하에서 이 정도면 내가 추가 부담금 별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내 재산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파트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걸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여건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더 내셔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기분도 안 좋았을 것이고 황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도 커지고 그런 문제가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때 당시에 LH가 취한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외부적인 변수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비례율 조정해야 되고 또 권리자들에게 추가 부담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던 사례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확정수익이라는 단어를 그 문서상에 박아넣고 박아넣고 전국민에게 발표를 하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쓰기 전에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천명이 먼저 따라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실제 토지 등 소유자들 혹은 내가 저 지역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저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부 대책 발표를 할 때 확정수익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박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미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공공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부든 기업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해진 수익률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수익이라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을 시키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나에게 큰 수익을 줄 것이다 라는 희망에 가득 찬 착각 속에서 어떤 무모한 투자를 하시지 마셔야 된다라는 부분 사실 정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만 그친다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것을 해석한 결과로써 앞으로의 내 투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투자자의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확정수익이다라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내 돈을 투자해도 된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늘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항상 민간의 힘이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민간 자본의 힘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의 속도 대비 역사가 짧다 보니 나라에서 뭘 한다. 공공기관에서 뭘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슨 내용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굉장히 큰 100%의 신뢰를 갖고 달려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셔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계신 겁니다. 2020년도를 살고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격가지의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LHSH가 분담금을 대납해주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분담금을 납부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그 권리자들에게 분담금을 대납해주는 경제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70%, 1.8%의 이주비, 융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겠죠. 이런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때는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민간 방식의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이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죠.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려고 했다가 큰 된소리를 맞은 경우 그리고 사실 이주비 대출 한도 자체가 LTV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이주비 대출을 민간 방식의 재개발을 할 때 많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공공재개발을 선택했을 때는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항상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 분야가 항상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연결지어서 두 번째 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LH의 리츠 사업을 한번 그 개념과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뉴스테이라는 용어가 사실 지금은 약간 좀 들어갔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5년 전후로 해서 뉴스테이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었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시들시들해진 그런 면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 카드를 꺼내들면서 LH가 과거의 뉴스테이 방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LH의 리츠 사업이 공공재개발로 옮겨와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역시나 그 사업의 전환 과정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리츠가 뭔지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영문의 약자가 리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인 것이고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가 육아증권시장에 상장을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자본을 유치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부동산 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육아증권에 재투자를 해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수익,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 수익이겠죠. 또 개발에 대한 이익 혹은 분양 수익을 거둬들이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되는 것이죠. LH에서 이 리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리츠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가 왜 리츠를 도입했는지 그 도입 배경이 LH 홈페이지에 부동산 금융사업 소개 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LH가 통합,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통합을 하면서 대규모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안 좋은 곳은 채권 발행이 굉장히 어렵겠죠. 자본 유치가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LH 고유의 사업,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고유한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리츠라는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채택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다라는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LH가 자산운용사로 들어간 경우,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긴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LH가 자산운용사, AMC로 들어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42조 2,647억 정도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가 지금 LH의 리츠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42조 2천억,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42조 정도 되는 전체 리츠 사업 분야 중에서 LH 정책지원 리츠 항목만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구분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 분야에 잡혀있는 사업비가 2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전체 42조 중에서 20조니까 한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LH 리츠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LH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 부동산 리츠라는 것이죠. 과거에 정비사업 재개발과 관련해서 LH는 리츠의 사업 방식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운영을 했었는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현재 새롭게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도 뉴스테이가 나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인천의 청천2재개발 구역을 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였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뉴스테이와 연결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의 첫 번째 사업 모델이었다라는 것이죠. 2015년도에 이렇게 청천2구역이 재개발 연계형,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로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2015년 당시에 그 추진계획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분양분 한 3200세대 전체를 조합원 분양가 수준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이것이 곧 뉴스테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겠죠.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 방식을 택함으로써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니까 인센티브를 주죠.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을 시켜줍니다. 점점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통합심의 등을 통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준다. 기간도 단축시키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대신 임대주택을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에 나와있는 내용들이랑 굉장히 친숙하게 일치된다라는 것 바로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국내 1호 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청천 2구역이 2019년도 선정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취소된 사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자면 이런 사유였습니다. 최초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그 물량에 대해서 얼마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몇 년 정도 소요가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큰 토지시세, 주택시세의 변동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세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더 좋은 가격으로 협상을 해서 넘기고 싶었겠습니다만 그런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최초에 계약한 것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더 높게 쳐줄 수는 없겠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립에 대립을 거듭하다가 분쟁, 좀 심한 분쟁까지 가고 결국은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뉴스테이 방식 안 하랍니다. 그냥 일반 분양 하겠습니다. 라고 선회를 해버리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후적인 사업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런 절차를 거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그럼 이런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LH 리츠는 어떤 식으로 그 형태가 나타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K1 청천이라는 리츠 상품이 리츠 회사가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영업인가를 받으면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허브리츠로 분류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LH의 역할은 전체 기금 운용을 맡는 기금 운용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청천 2구역의 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 그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조성 자체가 이 LH 리츠로 조성이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가격에 대해서 조합 측과 이 리츠 측과 서로 계속해서 의견 대립을 보이다가 2020년 10월 현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바로 눈에 좀 보이실 겁니다. 현재 새롭게 발표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리츠라는 방식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륙대책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공공재개발 방식에서 리츠가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운영 방안이라는 부분에 리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하겠다.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실무적인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서서 시도를 했던 뉴스테이 방식에서 LH 리츠가 개입하는 것이나 대동소의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명백히 보셨던 것처럼 뉴스테이 방식에서 리츠가 등장했을 때 그 인수 가격을 놓고 조합과 리츠가 절대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그런 분쟁에 이르렀던 사례처럼 민간이 의도하는 바하고 공공이 의도하는 바하고 서로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래의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바라는 바하고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의도하는 바하고 최종적인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굉장히 어긋나버리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앞선 사례에서 이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그 임대주택 사업을 공급하면서 리츠가 개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새롭게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바꿔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또 LH의 리츠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죠. 문제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확정수익 확정적인 비례율을 너무 맹신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과 합쳐서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그리고 LH와 당연히 큰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다라는 것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공공재개발 방식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LH가 리츠와 관련된 기금 운영자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재개발에서의 시행자 역할까지 같이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파이어월을 만들어 둡니다.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구조에서는 LH가 사업시행자도 맡고 또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리츠의 기금 운영자의 역할도 맡고 제가 만약에 LH 담당자라면 사업시행을 최종적인 리츠 운영에 유리하게끔 그 구조를 설계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금융공기업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사업시행자와 그리고 또 리츠 기금 운영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됐을 때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면 어쩌면 이 사업구조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갈 몫은 점점 적어질 수 있다는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분형 주택 운영 방안이라는 부분도 또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해서 추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약에 돈을 다 내지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을 LH가 대납하면서 같이 지분을 공유하면서 소유권을 끌고 갔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만약에 집주인이 그때까지 돈을 마련해서 매수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안 된다면 매각해서 그 이익을 LH와 집주인이 공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자체도 LH가 차후에 이익을 거향할 수 있는 일종의 수익 모델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치의 운영 방식 그리고 공공재개발로 옮겨와서 계속되는 사업구조도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반포 3구역에 반포 3지구에 대해서 대우건설에서 리치 방식의 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의 논란,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이 제시를 했을 때 민간건설사가 리치 방식을 제시를 했을 때는 거절당하고 이러한 공공방식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LH의 리치가 굉장히 중점적인 중요한 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일종의 차별적인 요소다라는 부분 눈에 계속 보이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규정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사실 이 자체로서 얘기가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냥 술자리 안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제주체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던 내용이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도움을 줄 것은 주고 또 도움을 받을 것은 받으면서 원활한 순환을 해야만 그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특히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LH의 리츠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기업 혹은 가계 개인과 경쟁을 하면서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그 역할을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한 소유의 범위를 점점 넓혀나간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된다면 앞서 보셨던 균형이 깨지면서 머리가 너무 커져버리는 정부가 너무 거대해져버리는 경제 구조가 될 것입니다. 뻔히 예상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기업은 예전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이고요.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수익을 통해서 리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일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계에 해당되는 개개인들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정부도 이렇게 열심히 부동산 임대 수익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셨냐라는 것이죠. 이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공기업 외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낙담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수익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라는 결정과 정책 추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대물어 보시고 그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뛰고 있다면 나도 역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그것이 투자자인 개인인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인 것이죠.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입니다. 부동산 안에서도 주택이 있을 것이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요.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군이 나눠지는데 어떠한 투자 상품이 되었건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금성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원하는 시점에 시장의 매각을 통해서 현금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비록 10년을 바라보고 어떤 투자를 시작했다 손 치더라도 중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5년쯤 되는 시점에 내가 원한다면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환원을 시킬 수 있어야만 좋은 상품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상품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바로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규제가 조금 더 심하게 들어갔죠. 재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물건이 아닌 하는 조합원지를 넘겨받을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생겨버린 것이죠. 재개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부분은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이 생기게 되니까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재건축 대비의 장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을 선택했을 때는 재개발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장점이 굉장히 희석되어 버리거나 아예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부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5, 6대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은 공공재개발을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은 더 표면적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규제 완화라든지 기부채납을 완화해주고 또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주고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를 그 어느 누구도 공짜로 가해주지는 않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환원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기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여기에 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부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받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점에 그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 가격 형성 과정을 보면 처음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구주택, 노주택의 일정 부분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서 사업시행 인과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관리처분 시점에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것이죠. 또 일반 분양가도 책정이 됩니다. 원래 일찍 이 지역에 물건을 취득해서 물건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그 차이만큼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이고 최종적인 지향점은 입주 이후에 신축 아파트 시세가 되겠죠. 그 부분까지 바라보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이 단계마다 무럭무럭 자라나겠구나 예상하면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이라면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내가 지금 이 프리미엄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입주 이후에 아파트 시세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면 내 프리미엄 대비 더 좋은 수익을 걷어갈 수 있으니까 난 충분히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재개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에게 조합 정관 변경 이후에 이 공공재개발 방식을 선택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합 정관 변경 이후에 그 지역의 물건을 사신 분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냐면 신규 진입 조합원은 관리처분 시점에 주변 시세대로 물건을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가져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시점에 주변 아파트 시세대로 입주권을 사야만 한다는 것이죠. 추가 부담금이 다른 분들의 2배, 3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격 구조라면 굳이 그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장에 가서 재개발 물건을 취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변 시세대로 분양을 한다면 주변 신축 아파트 바로 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물건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나중에 사업이 완성되기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물건을 매각하고 싶어도 그 물건을 되사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명시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가격 구조 하에서는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남한테 넘길 수 없는 남한테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제약 조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 가격 구조라든지 거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여전히 공공재개발만 추진하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해 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서 환상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면 늘 그것을 내 광고의 소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표면에 내세워서 근생을 열심히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 옆 동네에서 공공재개발 추진했으니까 여기도 공공재개발 추진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도 재개발된다라는 논리로 열심히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논리도 아닌 그런 광고에 한 번 노출이 되면 굉장히 솔깃한 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하시지 말아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하나의 한 문장의 요약을 해드리자면 절대로 공공재개발은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늘 다른 부동산 상품 다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지역을 선택하실 때와 동일한 어쩌면 그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내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 못다해드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약 60여 개소에서 공공재개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지역은 이미 도시재생 사업의 길을 걷고 있어서 아예 서류 심사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넣어보기라도 하자 이런 심리로 넣어보신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가 됐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공공재개발을 현재 10% 동의를 갖고 신청을 한다 선 치더라도 정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사후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서 추진 주체가 2개 혹은 3개로 쪼개져 있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이 이번에 아주 일부 10%의 동의로 공공재개발 심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정식 재개발 과정에 이르를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명시적으로 그런 구역들을 언급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가만히 듣다 보니 보다 보니 내가 왠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 자문 절차를 요청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테마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회차 온라인 강의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염리 3구역 507-15번지의 재개발 프리미엄 과정 이 과정을 제가 지난 회차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 공공재개발의 거래의 황금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재개발 진행 과정에 그 프리미엄 상승의 경로를 그대로 아주 모범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염리 3구역이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시점 이후에 정비사업이 후반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처분에 이르기까지 점차점차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후반부에 가장 많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러한 가격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장들은 재개발 구역들은 이러한 프리미엄의 구조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조합 설립 인가 전후 아주 그 초기 단계부터 정비사업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것 자체도 어렵고 조합 설립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유지가 되다가 사업이 후반부로 이르렀을 때 일정 부분에 추가 상승을 하고 프리미엄이 완성되는 그런 가격 구조를 현재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무조건 조금 더 장기로 보유하는 것 그것이 재개발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의 정석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초기에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중반 이상 물을 익었을 때 또 다른 대안 투자를 위해서 매도하실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현재의 재개발 시장의 변화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서 중간에 내가 마음대로 매도를 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현재의 변화된 시장 구조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구조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또 공공재개발을 선택을 했을 때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재개발 투자와 나는 좀 비껴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꼭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격 구조를 통해서 단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일반적인 재개발 투자 대상으로서의 재개발을 바라보시는 분보다는 나는 이 지역의 끝까지 남아서 아파트로 바뀐 이후에 입주까지 하고 더 장기간 거주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그런 분들에게 공공재개발이 더 어울린다라는 부분을 가격 구조에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고 더 생동감 있게 들으실 만한 내용 실제 투자자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대치팰리스 투자자문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놓고 투자자문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안해 드린 자문의 결과를 충실히 차용을 해서 그 자문의 결과대로 따라서 좋은 투자 수익을 얻으셨고 또 한 분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투자를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문의 결과를 따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017년 9월에 의뢰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45세의 여자분이셨고 여의도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군이 발달된 곳이니까요. 대치동에 실거주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계셨고 그래서 비교 중인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팰리스 34평형과 대치삼성 레미안 37평형을 두 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고 계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는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워낙 무섭게 엄포를 놓으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정책에 따른 시장 악영향을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죠. 이분은 한 달 정도 격차를 두고 10월에 투자자문을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54세의 여자분이셨고 대구에 거주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함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다 아실만한 그런 분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 과거에도 이미 대치동에 거주를 하면서 이 지역 특성이 대치동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신 분이셨죠. 두 개의 아파트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가장 신축 아파트 대장주였죠. 이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대치 음마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고민 중이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강남의 아파트를 새로 사서 거기에 본인 가족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계신 상태였고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대책 나온 직후이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때 당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파리대책 직후에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요지에 정말 좋은 아파트들 이제는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상승해버린 그런 아파트들을 그때 당시 매도를 하셨던 것이죠. 이 두 분의 자문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자문의 중심이 되는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과거의 대치 청실 아파트인 것이죠. 지난 회차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아파트 지구 중에서 고밀도 지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고밀도 지구 아파트 대비 조금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2015년도에 재건축을 완료를 하고 새 아파트로 거듭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원래 갖고 있었던 층 자체가 11층에서 12층 저밀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가격 시세 상승을 보시면 과거의 사업성 논란은 이미 다 잊혀진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 지역의 입지를 살펴보시면 여전히 규모로 봤을 때나 그리고 연식으로 봤을 때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대장의 역할을 하는 아파트로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 있는 가격이 대치팰리스 33평형이 최근 효과가 31억 4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네요. 30평대 30억 강남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도시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팰리스가 가장 중심이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33평형이 자문을 의뢰했던 그 시점의 실거래가가 2017년 10월 평균이 2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시점에 전세 실거래가는 평균 14억 정도로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치삼성 레미안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을 하셨던 대치삼성 레미안 37평형은 평균 15억 4천만 원에 당시 거래가 되고 있었고 전세가는 평균 10억 원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을 보시면 69%, 68%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거의 70%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 75% 가깝게 치솟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강남 또한 역시 예전과 다른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었죠. 가격의 차이를 보시면 한 6억 정도, 6억도 채 안되네요. 6억도 채 되지 않는 돈만 있어서도 이때 당시 레미안 대치팰리스 33평형을 매입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치삼성 레미안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약간 적은 돈, 한 5억 원 정도의 자금만 있어서도 전세를 끼고 한 채를 매입할 수가 있었던 그야말로 좋은 시기였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도 아니죠. 2017년도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을 넘긴 상태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가격이 5억대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전세투자금액이 한 5억 원 정도로 잡히는 것인데 이제는 아주 평범한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투자의 투자금이 5억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자금으로 2017년도에 투자를 하셨다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혹은 대치삼성 레미안 정도 되는 좋은 아파트를 사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그런 좋은 투자를 선택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 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그 기회를 더 객관적으로 빨리 포착해서 행동에 옮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나 혼자만의 생각에 사라잡혀서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좋은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 그게 늘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운만은 35평형과 그때 비교를 했었습니다. 평균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전세가는 5억 3천만 원. 당연히 오래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세가율은 34% 정도. 투자금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자문의 결과로서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 대치삼성 레미안과 레미안 대치팰리스 두 개를 놓고 고민하신 분에게는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권해드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는데 앞날이 뻔히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각각의 아파트를 보시면 그 지역에서 가장 신축 대단지 그리고 연식이 점점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뒤로 밀려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죠. 대치삼성 레미안은. 하지만 재건축까지는 아직 먼, 가장 애매한 연식을 갖게 되는 그런 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상이긴 합니다만 아직 사업 진척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대치연마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예측되는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뻔히 예측이 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률이 좀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정부 규제로 인해서 사업 진척도가 계속해서 뒤로 밀린다면 개별적인 단지마다 큰 편차를 보이면서 좀 가격이 불균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케이스 모두 두 분 모두에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선택은 레미안 대치 펠리스였습니다. 두 번째 분께서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레미안 대치 펠리스를 선택을 하셨고 첫 번째 분은 고민 고민하시더니 결국은 대치 삼성 레미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두 선택 다 웬만한 다른 지역을 선택하신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예산 하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시고 또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게끔 해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투자 자문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라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대치 펠리스 같은 경우에 20억 2천만 원, 평균 가격 20억 2천만 원에서 2020년 10월에 29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격 변동이 9억 4천만 원인 것이죠. 그리고 대치 삼성 레미안 15억 4천만 원에서 22억 4천만 원으로 가격 변동이 7억 원입니다. 처음에 투자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시세 차익이 9억 4천 원과 7억 원으로 벌써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시세 차익의 크기보다 더 심한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29억 6천 원이라는 가격, 거의 30억에 가깝게 도달하고 있죠. 22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 절대적인 가격대 자체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2017년도만 하더라도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그분은 내가 대치 삼성 레미안을 살까?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살까? 이거를 꼭 고민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이제는 얘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앞으로의 변화가 내다 보이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드리게끔 이렇게 투자자문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 그 선택을 따라오신 분들과 그러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처음에는 작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치음말을 보시면 2007년도에 15억 5천 정도 평균 거래가로 잡히다가 최근에 2020년 10월에는 23억 8천까지 거래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 차익의 크기로 보시면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1위였고 그 다음이 대치 음마였고 역시나 대치 삼성 레미안이 3위였습니다. 세 가지 선택 다 서울의 웬만한 어떤 지역의 아파트 투자 대비 좋은 결과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따라주신 분과 이 선택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선택을 하신 분 차이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환산해 보면 또 보여지는 게 다르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의 수익률 151.6% 그리고 대치 삼성 레미안 145.8% 그리고 대치 음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 처음에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레미안 대치 팰리스와 대치 음마를 놓고 고민하셨던 두 번째 케이스에서 제가 이쪽을 지정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 음마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족이 옮겨와서 강남에 새로 매수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령대가 그렇게 낮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대치 음마에 거주를 하시는 것 그리고 레미안 대치 팰리스에 거주를 하시는 것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산가치의 상승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족 특성 또 어떤 식의 생활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선택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선택하셨던 그분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자문을 맡기고 계신 상태입니다. 기억하시죠? 54세 대구에 거주하시는 그분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나 종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3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누구나 다 요즘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부터 시작되는 그 보유세 그리고 내년도의 보유세 변동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세금의 증가액 대비 그리고 자산가치 상승분을 비교해서 투자 수익률을 재산정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정리할 부동산을 정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주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저희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고문 세무법인이 같이 그 작업에 동참을 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무 계산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자산가치 상승을 예측을 하고 최종적인 결과물로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큰 고민 없이 사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른 곳에도 부동산을 추가로 더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부동산 일부를 정리한 이후에 레미안 대치팰리스로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전해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좀 조율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 세대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시점에 가서는 자녀 증여용 투자도 늘 염두에 두고 자문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분이 대치동에 오래 거주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치동에 거주를 하면서 자재분 교육을 열심히 잘 시키셔서 자재분도 30대 초반입니다만 꽤 그 나이에 비해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증여 재산 가액 자체가 아주 크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서 원만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하게 얼만큼 늘어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인지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절대로 탈세 같은 거 편법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괜히 잘못 그런 거 시도하셨다가 정말로 정말로 크게 후회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투자 자문을 꼭 이용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이 아파트 쪽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재개발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실제 투자 자문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연 이 구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부가연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죠.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짚어서 잘 설명을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지금 관심을 갖고 시장에 가보셔야 여러분들 매수 못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과거에 흘러온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케이스 2019년도 9월에 의뢰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58세이신 분이었고요. 분당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었고 꽤 오래전에 2008년도에 부가연 이 구역을 매수를 하신 조합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시점에 매수를 하신 거죠. 당연히 매수하고 돌아서서 마음고생이 시작됐던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을 의뢰한 그 시점 자체가 2019년 9월 그러니까 2018년도 9.13 대책이 나온 그 직후에 2019년도 초반까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그리고 시장도 실제로 가격이 살짝 다운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또 이 부가연 이 구역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재정비 촉진기획 변경을 추진을 하면서 약간 활기를 띄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일찍 들어가서 좀 장기 보유하신 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항상 명확하게 갈리게 되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그 오랜 기간 보유하고 조합원 총회에도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의원회의 결과도 받아보시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되십니다. 모르는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부가연 이 구역도 사실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8년도에 매수를 해서 2018년까지 10년 이상의 그 기간을 계속 끌고 오는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시다 보니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나서 팔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 팔아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본 것이 파시고 나서 어떤 걸 하려고 그러십니까? 를 여쭤봤습니다. 그냥 투자 많이 해오셨던 분인데 막연하게 현금 들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뭘 원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이거 팔고 용산에 새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에 들어가신 거였습니다. 물론 2008년보다 그 전후에 더 낮은 가격대에 진입하실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그건 지나고 나서야 파악되는 것이고 이미 10년 이상의 기간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관 요건을 채우고 이제 돌아서면 부가인 이 구역의 결실이 맺어지면서 프리미엄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게 시장 조사를 통해서 뻔히 보였기 때문에 용산 같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제 자문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셨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2019년 3월에 의뢰를 하신 분이었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염리 3구역의 조합원이셨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사셨던 분이고 재개발 구역 지정 단계 이전부터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곧 결실을 맺게 되는 새 아파트 입주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앞으로 추가 부담금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내야 되는지 또 입주한 이후에도 정부세가 늘어날 것 같은데 내가 나이는 많아지고 노후에 쌓아둔 자금은 별로 없고 마땅한 수입원도 없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된다라는 자문 의뢰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사실 그분의 실제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꽤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분이 갖고 계신 금융자산 자체도 좀 부족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스스로 너무 겁을 먹고 질의 겁을 먹고 이미 결론을 내리신 상태에서 저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파는 것이 낫다 그게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답을 저한테 듣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분의 여러 가지 자산 현황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무리가 어느 정도 따른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못할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분은 제가 내려드린 진단을 따르시지 않고 처음에 본인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신 그 방향대로 그것을 처분을 해버리신 케이스였습니다. 사례에 나오는 부가연 이구역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 나오는 염리산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로 거듭나고 있죠. 마포의 가장 요충지가 된 마포레미안 프루지오와 신촌 그랑자이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신촌을 이미 만들어진 이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가연 이구역과 그리고 내년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이 두 개의 대상지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 사실 마포지도 전체를 펼쳐놓고 보시면 제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체의 대표 사장님이라고 해보죠. 신입 직원을 뽑기 위해서 입사원서를 받아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입사원서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학력사항 그리고 기존 직장에서의 경력사항 모든 것이 빼곡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된 그 입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학력, 경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자격이라고는 운전면허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의지와 그리고 미래를 향한 포부만 강력하게 표명하는 그런 글만 적어서 입사원서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신입 직원으로 채용을 하시고자 하는지요. 당연히 전자를 채용하겠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의 마인드라면 당연히 첫 번째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개발 과정과 지금의 부동산 개발 과정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천지개벽을 하면서 새로운 곳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개발이 꽤 많이 있었죠. 아파트 자체가 자연 녹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자연환경보전지구에 해당되는 그런 곳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시를 해드린 학력과 경력을 잘 갖춘 그런 준비된 인재처럼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재개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탄탄하게 받쳐진 성공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일수록 앞으로 남아있는 재개발도 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 그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 지역의 소유주들이 이미 그러한 앞으로의 개발을 바라보는 마인드 자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변 지역에서 과거의 노후 빌라 촌으로 남아있던 곳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인 신축 아파트로 거듭났는지를 뻔히 보아왔고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노후 주택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염원하면서 동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정비사업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쓸데없는 충돌이 벌어지지도 않고 사업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의 사업장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노하우 자체도 또 전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라는 지역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성공적인 지역으로서 현재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몇몇 지역들도 그러한 성공 사례를 따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특성을 일단 좀 크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부가인 2구역의 3.3제곱미터당 소위 지분가격이라고 하죠. 땅 한평당 가격 지분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최초의 자문을 의뢰한 2019년 9월 그리고 2020년 10월 한 1년 정도 1년 남짓되는 그런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를 부가인 2구역에 해당하는 해당 집원의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을 통해서 지분가격만을 놓고 건물가격을 감안하지 않고 토지를 기준으로 한 지분가격만을 놓고 계산을 해본 결과 2019년 9월에는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평당 7,913만원의 부가인 2구역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토지 한평당 1억 2천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이죠. 그 기간 중에 한 1년 만에 한평당 대지 지분 가격이 4,200만원에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한평당 4,200만원이라면 5평만 갖고 있어도 1억이 상승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현재 거의 물건을 구할 수 없어서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끔가다 한 달에 한 건 이렇게 거래되는 실거래가 내역을 기초로 해서 또 현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프리미엄은 부가인 2구역의 경우에는 8억 이상 그리고 부가인 3구역의 경우에는 한 7억 이상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과 아주 오래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나 지금 부가인 2구역 매도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해오신 그런 시점 대비 한평당 프리미엄 자체가 4천만원이 넘게 상승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개발 물건 자체의 프리미엄 상승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마포 신축 아파트 시세가 30평대 18억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 따라서 부가인 2구역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향후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종적으로 마치고 또 입주까지 간 그 시점에서 더 높은 한 단계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때 좀 위축된 마음에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라는 그 초조함 때문에 내던지시고 엉뚱한 선택을 하셨다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그러니까 염리 3구역을 갖고 계셨던 그 연세가 지긋하신 그분 앞으로의 종부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셨던 부분 그분은 결국 파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파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나서 자문을 따르시지 않고 그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제가 연락을 드려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린 자문을 따르시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다시 되살릴 방법을 또 찾아 드리니까요. 아무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변동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시겠네요. 자문을 구하신 2019년 3월에 25평형의 입주권 거래가액이 9억 초반이었습니다. 9억 2천이었죠. 지금 가격을 보시면 15억 5천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2019년 한 5월경에 매각을 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6억 3천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께서 얼마나 높은 보유세의 인상 얼마나 큰 보유세의 부담을 걱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6억 3천의 가격 상승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분은 이제는 연세가 어느 정도 높은 60대 후반에 접어드셨으니까요. 그분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이 염리 3구역,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아파트는 취득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하신다면 그것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대체, 대안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연세가 뒤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번 한 번의 선택을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서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번의 선택이 내 노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손때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어떤 좋은 결과 자문을, 최초의 자문을 그대로 따라온 이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자문을 의뢰를 하십니다. 이 부가연 이구역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실 필요 없죠. 가만히 계시면 되고 역시나 이분 또한 이 부가연 이구역 이외에 분당을 비롯해서 몇몇 부동산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유세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인지 일단 예측을 해놓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현금도 미리 마련을 하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세금 부담 대비 자산 가치가 좀 떨어져 가는 부동산이 있다면 어떤 거를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같이 자문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때에서 좋은 부동산 투자의 결과를 이루신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항상 자재분에게 어떤 부동산을 증여를 해줄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상품 자체는 강복 재개발이나 또 소형 아파트 이런 어느 정도 부담이 적은 그런 쪽으로 타깃을 잡아서 목표를 잡아서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위해서 저희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고문 세무법인을 활용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대표적인 그 지역에서 최소 20년 이상 업력이 오래된 정말 지역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중계법인과 같이 협력관계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회차의 전반적인 부동산, 도시화경제, 부동산 온라인 강연회를 마치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정부 정책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취하시죠. 아주 적극적이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보도자료를 출력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그냥 뉴스를 통해서 몇 마디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뉴스를 읽어주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읽어주는 유튜브를 또 참고를 하시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문맥률이 높은 나라도 아닌데 누가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죠. 신문보도 혹은 국토부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방송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공공재개발이 투자를 생각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혜의 요소가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회차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상담 사례, 투자 자문 사례 레미안 데치 팰리스, 부가연 뉴타운 2구역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서 전문적인 투자 자문을 받았을 때 그 결과와 그리고 그 자문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셨을 때 결과를 좀 대비를 해드렸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결과에 이익과 손실의 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늘 이 도시아경제 유튜브 온라인 강연 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문을 전문적으로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늘 저희가 공지 글을 통해서 또 유튜브 게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아주 작은 차이 일지연정 정해진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1등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 결과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온라인 강연에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내용으로 활기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경제